예수께서 너네만은 무슨 신을 다 풀어져 앞뒤 잡는 곳 시작하다가 잊지 않아 너는 진짜 웬만하면 취한 병에 가자 TNR 기술에 부탁하게 앉아 쓰는 날이 일색해 올해 우리같은 빨라 신장 포도 후에 자, break supper, I'm a break supper 정신에서 맘으로 쓰지 영원에서 뭐 없나 I'm from the spirit, I bought it from the soul 주공이라는 것에 반갑을 가세요 나고 먹는 달에 너들기게 쓰러지는 또 나의 삶을 다 풀어져 자, 비가 났어, 지금 붙여라도 대여 그니고 스검다 높더라, 반성돼매라 It's a real thing, 보고 넌 왜 부르고 있다 내 생일을 버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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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고 스검다 높더라 그니고 스검다 높더라 난 사랑돼매라 이 뇌네만을 밟아줘 내 뇌만을 밟아줘 내 감이 네가 신을 벗겨 내 뇌만을 벗겨 내 가사 정wal소 스타베킹 그 눈에 결임에 돼 거미 쓰고파 위 아래 내가 번동으로 난 사실 관동으로 난 막내도 일이 없어 네 번거들뿐 내가 속사실라던가 네가 싫어 그래 까부싶은 까부생 내가 비비게야 돼 You don't wanna talk about me I can take it right 그냥 내가 원하는 걸 I'm gonna talk about you You don't wanna talk about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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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오빠예요 네 제가 오빠예요 오빠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히스토리의 장희종이라고 하구요 아이돌인가요? 네 교준기도 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저희 동화방송에서 될 겸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이자 처음부러 졸업공행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구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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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